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전체 5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복음서에서 42번 나오고요. 누가 복음에서 32번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 체크한 게 아니고요. 누가 써놓은 거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4번 나옵니다.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4번밖에 안 나와?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다른 게 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1등 먹었어요. 그렇죠?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랑 천국은 다를까요? 같겠죠? 네,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주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 거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수하는 서기관들도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또 요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을 새롭게 하고 쓰던 펜을 새롭게 깎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요호와의 이름을 썼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읽다가 요호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쭉 읽다가 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고룩한 그 이름을 차마 내 입술로 말할 수 없다고 해서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요호와의 이름이 진짜 요호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발음을 하도 안 해가지고. 그렇다 보니 마태는 주독자가 되는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성경에서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천국 너무 좋은 곳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가고 싶으세요? 지금은 별로... 죄송한데 지금은 안 가고 싶은... 그러면 천국 설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안 듣고 나중에 들을까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잖아요. 어떤 그림이죠? 네, 맞아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라파엘로 화가가 바티칸 사도궁전의 내부에 그린 벽화 중 하나인데요. 54명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간에 두 명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두 명 누굴까요? 중국마일들한테 물으면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용서해드릴게요. 하나님 예수님 아니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둘이 가리키는 손모양이 참 재미있는데요. 스승인 플라톤은 어디를 가리키죠?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요.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그림에서 이 두 철학자의 사상을 좀 담아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플라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이상세계의 이데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상세계의 이데아가 있고 이 세상은 모두 다 그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데아가 이상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세계에 그 이데아는 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 이데아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천국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국은 저 이상세계에만 있을까요? 멋지 우리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그렇죠? 또 다른 표현으로 아니면 이 천국은 오늘날 현상 우리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것일까요? 둘 다 맞는 것 같다 그렇죠?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지하셨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까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천국을 사는 사람이 저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에 갈 사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을 매주마다 배우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은 천국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천국으로부터 오셨고 동일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셨는데 얘네들이 천국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나 친절하신 그분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하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물이나 상황들을 빗대어서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유의 말씀들을 듣다 보면 여러 상황이나 내용들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비유를 도덕적 윤리적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잘 전달하는 용도로만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이 비유의 참된 의미가 뭔지만 알면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천국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다. 천국은 우리에게 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열매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씨 뿌려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천국의 비유의 말씀은 감추인 보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짧은 3절 안에 신비한 비유의 두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관계상 44절에 나오는 감추인 밭의 감추인 보아의 말씀만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려드리며 이해하기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고가의 물품이나 또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은행과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땅에 묻었죠. 왜 땅에 묻은지 알아요? 한 달란트가 금 33키로예요. 오늘날로 타면 한 5억쯤 내요. 5억. 얼마 안 하니까 땅에 묻어둔 것 같아요. 그렇죠? 2000년 전 고가의 물건이나 보물들은 주인이 알만한 나무나 바위 근처 이런 곳에 땅을 파다가 묻어두는 것들이 관례적인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거나 전년병이 돌거나 혹여나 이 사람이 갑자기 급사로 죽게 된다면 주인을 찾지 못한 그 보물들은 수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묵혀있다가 종종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례로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1947년도 봄입니다. 쿱란이라는 곳에서 배두인 유목민들이 양을 찾으려고 동굴 안에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게 뭐냐 하니까 사회사본입니다. 소중한 성경의 사본을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땅 속 동굴 속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1400년 만에 발견된 것이죠. 우리는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아의 비유가 주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나눠보고 싶은 것은 천국은 이렇게 발견된다. 천국은 어떻게 발견됐냐면 첫 번째로 천국은 우연히 발견됩니다. 유한봉구 4장에 보면 수치스러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거절감과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기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낮잠을 자거나 쉬는 햇살이 가장 뜨거운 종일 시간에 물을 뜨러 우물에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라고 우물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같이 반복되는 무의미한 삶의 연속 속에 있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 무의미한 삶의 연속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 예기치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을 만나게 하였고 참메시아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고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사도행정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고 싶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한 청년이 나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으려고 다메세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호련한 한 빛을 만나게 되고 그는 그 빛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빗박하는 예수라. 그 청년은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려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만남이었고 너무나 우연한 만남이었고 너무나 예기치 않았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청년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쓰는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예기치 못한 우연한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시고 목마른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고 우리의 눈꺼풀을 벗겨주시고 반복되고 권태로운 삶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통해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축복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연히 내게 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대로 오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우연한 만남 예기치 않은 만남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만났고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천국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길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인생길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행복을 찾아다 주시고 빛을 밝혀주시는 그 예수님 감추인 보아의 비유가 주는 천국의 교훈 천국은 이렇게 발견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천국은 일상 속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일상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자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아마 농부일 것 같습니다. 그 밭을 샀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그 밭의 주인이 아니고 소당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농사열입니다. 어제도 이 밭에 나와서 곡괭이질 했고요. 내일도 이 밭에 나와서 호미질 할 예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옆에 밭에 간 것도 아니고 오래간만에 어쩌다가 이 밭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그는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보아는 매일 반복되는 자신의 일상 속 밭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온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훗날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천국을 열심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입니다. 지금 아담이 뭐라고 했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부터 경작하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아담에게 주어진 그의 과업이었습니다.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원어로 보면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민숙이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위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요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봉사하게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아담이 경작하는 아바드라는 동사랑 동일한 동사입니다. 요호와께 봉사하는 것 밭을 경작하는 것 제사단들이 제사 지내는 것 신약에 예배드리는 것이 다 동일한 아바드라는 동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 은혜로운 예배도 아바드요. 흥어른 걸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아바드요. 직장 상사에게 욕먹어가면서 일하는 것도 아바드요. 공부는 머릿속에는 안 들어오지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독서실에서 안 들어오는 그 머리 지어뜯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뭐요? 아바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내게 주어진 삶의 과업들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고 그것이 아바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에 숨겨져 있는 보아를 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쿠로텍이라는 이름으로 중등부 아이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좀 원거리 멀리서 오는 아이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달 내내 수요예배 설교 말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 신방하러 갈 때면 차 시동을 탁 끌고 하는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하나님 보악해로 갑니다. 지난주에 김포에 사는 한 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가 학교 마친 이후니까 이상하게 차가 막히는 시간이더라고요. 김포까지 뭐 잘은 모르지만 빨리 가면 또 한 시간 남짓 갈 텐데 차가 너무 막히니까 두 시간쯤 걸렸던 것 같습니다. 두 시간 동안 아이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고맙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왜 고맙고 미안하고 기뻤냐면 나는 이 아이를 만나러 갈 때 신방 이제 한 번이에요. 한 번 이 아이 뭐 얼마나 만나겠어요. 중학교에 있는 3년 내내 어쩌면 한 번 기회 좋아야 두 번 정도 내가 이 친구 만나러 갈 텐데 이 친구는 이 길고 멀고 차 막히는 이 길을 매주일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들로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너무 고맙다. 또 한편으로 미안하다. 목사님 한 번 밖에 못 오니까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친구와 한 시간 남짓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돌아오는데 그날의 저의 보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이가 저에게 보아였습니다. 이 보아를 발견하고 돌아오는 내내 또 차가 더 막히더라고요. 한 두 시간 내내 또 차 안에 갇혀 있었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오는 내내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보아는 어쩌다가 한 번 밭에 갔을 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보아는 남의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매일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상 안에, 내 삶 안에 보아는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고 당신이 오늘 나의 보아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오늘의 보아입니다. 오늘 우리 보아 발견했다. 그렇다면 감춘 보아의 비유가 주는 천국의 교훈 천국을 발견한 사람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까요? 기쁨으로 대가 지불을 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첫 번째로 기쁨으로 대가 지불을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이태복원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일상 속에서 우연히 보아를 발견한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농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원래 밭에서 우연찮게 발견된 그 보아는 누구의 것이 되냐면 그 밭의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의 법으로는 밭의 주인에게 50%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에게 50%를 주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를 어떻게 합니까? 발견한 것을 땅으로 후다닥 덮어버린 거예요. 이런 나쁜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 농부의 비도덕성 농부의 비윤리성을 지금 우리 고발하는 비유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농부가 너무 비도덕성인 거 아니냐 비윤리적이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이렇게 천국을 삼아야 되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고자 하는 목적 한 번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아를 발견한 가난한 농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보아를 다시 땅에 숨겨놓는데 심장이 어땠을까요? 막 벌렁벌렁벌렁 하고 막 원래는 곡괭이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삽질도 엄청 잘하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막 곡괭이지를 안 되는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니까 삽질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막 갑자기 누가 올까 갖고 막 부스럭부스럭거리고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억지로 억지로 덮어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밭을 향해 보면서 뒷걸음질 쳐서 집으로 갔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밥은 먹는 등 많은 등 빨리 밥상을 몰리고 온 가족을 모아서 가족회의를 시작합니다. 여보 아들 딸 잘 들어라 내일 집 판다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리예요. 냉장고 있는 음식 오늘 다 먹어라. 냉장고도 판다. 무슨 소리냐고요. 테레비도 팔 거고 아이폰도 팔 거다. 너무 막 깜짝 아빠의 이 단호한 목소리에 아내도 자식들도 더 이상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 빨리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생각 안 하려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은 안 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덮었었는데 막 희죽희죽 웃으면 나오고 크크크크 그리고 가족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지금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지금? 미친 게 아니라 기쁩니다. 엄청 기쁜 거예요. 자신의 집을 팔고 TV 팔고 냉장고 팔고 갑자기 내놓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농부는 어떻습니까? 기쁜 거예요. 엄청 기쁜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은 울고 따지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농부는 지금 기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빌리포사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희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희생은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희생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부른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못 가오리 종의 몸에 치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왜 그게 가능합니까? 천국을 발견했거든요. 반대로 희생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등부사회가 랍니다. 중등부사회가 힘들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도 안 힘듭니다. 입에 침을 좀 발랐습니다. 하나는 힘들고요. 둘 다 안 힘듭니다. 5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안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낮으면 좋고요. 힘들지 않습니다. 보아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힘들겠습니까? 보아가 있는데 수요일에 설계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방에 많은 자리가 가득 찼다고 합시다. 쇼핑뱅 하나 주고 네가 여기에 넣는 만큼 너에게 다 주겠다. 아 열심히 넣겠지요. 차곡차곡차곡 빈 공간 없이 가방에 많은 자리를 짜자자자자 넣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귓속말을 합니다. 속탁속탁속탁속탁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가방 안에 있던 많은 자리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쏟아내고는 갑자기 이 방을 불이 났게 나가버렸습니다. 왜 나갔죠? 무슨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까? 옆방에 5만원 자리 있다. 옆방에 5만원 자리 있는데 여기서 만원 자리 채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옆방에 5만원 자리 발견한 사람은 만원 자리 비우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만원 자리 갑자기 비워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더 빨리 비워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 보아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짜리 보아를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얼마짜리 보아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발견하시고 그 기쁨의 대가지불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좀 인사할까요? 만원 자리 비워내고 천국으로 채웁시다. 시작 만원 자리 비워내고 천국으로 채웁시다. 아멘 아멘 감추인 보아의 비우가 주는 천국의 교훈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삽냐면 보아가 묻힌 그 밭을 삽니다. 보아가 묻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동일하게 읽는 그 말씀입니다. 13장 44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태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농부가 자신의 소유를 기쁨으로 다 팔아서 산 게 뭐라고요? 방금 어제까지 자기가 농사 지었던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왜 그 밭을 샀습니까? 그 밭에 보아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보아만 산 게 아닙니다. 뭘 샀다고요? 보아가 담긴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 밭은 보물이 아닙니다. 그 밭은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그 밭에는 여전히 돌멩이가 있고요. 그 밭에는 뽑아야 할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그 밭을 샀습니다. 왜 자고요? 그 밭에 보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아로 인하여서 불필요한 봉사도 감수해내는 것이고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아 때문에 좀 불편한 관계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아 때문에 소모적인 일들도 능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나는 순장님이 좋아. 그러니까 난 순장님과 1대1로 순모임할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순장님과의 보아 같은 시간을 위해서 다락방이라는 파트를 사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이라는 파트에 들어가면 나랑 좀 코드가 안 맞고 나랑 좀 성향이 안 맞는 순원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파트 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찬수 단위 목사님의 산부 소교가 좋아. 난 그러니까 산부 소교만 들으러 갈 거야. 아버지 찬양 인도하시는 그분의 목사는 난 듣기 싫어. 하면서 나는 소교만 들을래. 하면 소교 시간에 오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산부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섬기는 예배 전체를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사망하고 때때로 필요한 영역에서 봉사도 하시고 포도주만 즐길 것이 아니라 물돈 하임이 느끼는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사춘기야. 이제 사춘기 접어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손님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사약자한테 맡기고 잘 케어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고 또 아이들의 성장기에 대해서 배움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아만 살 수 없습니다. 보아가 담겨져 있는 밭을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주 뒤에 사약박람입니다. 밭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식당에서 밥만 먹지 마시고 주차만 하지 마시고 주차장을 사시고 식당을 사시고 주일학교를 사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 다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국은 우연히 발견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며 섭리입니다. 나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천국은 일상에서 발견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일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보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보아를 캐내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하루 시작되거들라 하나님 오늘 내가 발견해야 할 오늘 내가 캐야 할 보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축복된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대가집을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희생과 대가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희생과 대가는 쉬운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보아가 묻혀있는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하겠지만 그 밭을 왜 그 가격 주고 사느냐고 묻겠지만 우리는 일일이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밭에 보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두 손을 좀 가슴에 얹어봅시다. 중등부 예배 마침에 이렇게 자주 기도하는데요. 두 손을 좀 가슴에 얹고요.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미친 사람처럼 막 날뛰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미친 사람처럼 혼자 울다가 혼자 웃다가 그런 적이 있으시나요? 천국을 발견하고 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도저히 이익이 남지 않는 대가 지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진짜 천국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바라는 것은 주여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숨겨진 보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숨겨진 보아를 캐내는 기쁨을 주옵소서 주여 그 보아를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대가 지불하고 그 보아가 묻혀있는 밭을 사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이미 임하신 천국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삶을 살기를 말한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